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아니 진짜 안 잊혀져요 인기가 좀 많아지고 싶다 왜냐면은 진짜 요새는 비출 수 있는 무대가 없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친구한테 전화 밥 받아도 있네 일단 일도 하면 누군지가 보여 우리가 만약에 인기가 많았다면 2분의 걸로 4개월 유출됐을 거예요 이제 6시니까 저희는 내일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우리 이거 유튜브에 남길까? 찍어서? 먹방하는 거 아 네 진짜 우리 당분간 좀 매일 찾아오려고 할게요 맞아요 멤버 단체로 5명 될 때까지 좀 따로 연습하고 있어서 얼굴 비출 수 있는 한 많이 비춰야 돼 이게 맞는 거 같아 계속 보러 와주세요 저희 알겠죠? 알겠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네 최근에 인스타 라이브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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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라이브 그래서 내일은 다시 인스타 라이브 이제는 진짜 얼굴 많이 피칠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에브리바디 시유 투머로 바이바이 네 내일 봐요 아시다가 라이브 설거 라이브 기 때문에 굿바이 굿바이 초별을 무너뜨려 안녕 안녕 이번엔 엘씨 되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브이로그도 한번 많이 생각해 볼게요 안녕 바이바이